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사정,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거나 또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대대적으로 뭔가 운동을 벌이고 또 이렇게 소환하고 수사하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이런 것을 과거에 경험했는데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과거 문재인과 다른 사정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주간조선에서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각 기관마다 자발적인 사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검찰을 비롯해서 검찰이 주도적으로 사정을 했는데 지금은 검찰과 경찰, 감사원, 기존 사정기관은 물론이고 법무부나 국토교통부 또는 통일부 같은 각 부처에서 전 정권 관련된 잘못을 파헤치고 나섰다.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거기에 결정했던 것이 잘못됐다. 또는 거기에 틀렸다. 이런 식으로 번복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의 경우는 정권교체 직후에 보내진 사정작업이 주로 과거 정권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그리고 현재 야당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을 함께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 그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권력 모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정기관도 검찰, 경찰뿐만 아니라 해당 정부 부처까지 모두가 나서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은 뭐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들에 대한 혐의와 그리고 기소 뭐 이런 처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쭉 나오게 되니까 아주 지금은 표면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물밑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나 경찰, 통일부 등이 각종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을 뒤집는 것은 사실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것과 다름없지만 그러나 각 부처가 지금 자발적으로 지난 정권에서의 과오 이런 것들 반성문 써듯이 끄집어내고 있다 하는 것도 지난 정부와 큰 차별성이 보입니다. 기존 입장을 뒤집으면서까지 지금 적폐청사안에 나서고 있는데 이걸 두고 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보다는 문제가 될 것이 나온다면 지나간 권력이든 살아있는 권력이든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다 하는 입장을 과거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거 정권을 딱 견지하고 어느 때부터 어떤 사건들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수사를 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수사를 하고 그 수사에서 불법행위, 비리행위가 나오면 지휘고하, 어떠한 대상을 막론하고도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다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사정의 기적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상 이런 사정 작업의 최종 종착역은 전직 대통령이 되는 것이 과거의 전리였는데 과연 어느 시점에 전 대통령의 이름이 흘러나오느냐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의 수사는 전직 대통령만 겨냥해서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가 덜인 것 같지만 그러나 광범위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는 문재인의 최종 책임, 또 결정, 지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문재인도 여기에 걸려들 거로 보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바로 문재인으로 직진 향하는 것은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수사를 해서 거기에 혐의가 올라온 사람들 거기에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관계없이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정 적배청산 작업은 지금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또는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이 가장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문제없다고 결론이 났던 이 사건들이 국가정보원이나 법무부, 통일부, 경찰 등으로부터 지난 정권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들이 드러나면서 전 정권 인사들을 향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건으로 인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셔장의 서훈 전 원장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고발이 되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2020년 9월 달에 연평도 회격에서 근무 중에다가 실종됐는데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된 것이 그 골자입니다. 그런데 당시 회견과 국방부 등은 이 씨가 도박빚과 이혼으로 처지를 비관하고 자진 월북했다 이렇게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훈 지난 6월 달에는 이 사건을 수사 주도했던 해양경찰청이 먼저 나서서 자신들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했다라고 해경이 말하자면 반성문 같은 것을 썼던 것입니다. 사과를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테스트 포스를 꾸려서 이 사안을 즉각 파헤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장이 바뀐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등도 사건 규명에 합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안보로라인의 핵심 인사들이 제대로 사안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서둘러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다. 몰아갔다 하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은 2020년 9월 해양수사무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사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청 사건도 2019년 11월 달에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서 기순 의사를 밝혔지만 그러나 한국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검찰로 넘어왔고 박지원 전 원장 사건은 지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 그리고 서훈 원장 사건은 공공수사 3부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보면 특정인들을 겨냥해서 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가 그렇게 빨리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사건과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인물들까지도 전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가 문재인의 사위와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나왔던 이스타항공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도 이것도 바로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위법한 방식으로 찍어내기 했던 감찰, 징계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지금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도 전 정권 사정의 연장성산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찍어내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문재인 정권 검사로 분류됐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은정 검사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이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전 정권을 겨누고 있는 기관은 검사뿐만이 아니라 최근 감사원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공직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임명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정권 5년 동안 공직 사회, 청렴 기강 등의 가치가 죄다 망가진 수준이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바뀌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병호 감사원의 사무총장은 즉폐청산 정도가 아니라 악폐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공직 사회의 부패와 부정에 대해서 강력한 사정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최근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의 착수했습니다. 이 두 위원장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지만 임기를 끝까지 쳐오겠다고 밝혀서 지금 윤석열 정부 안에 문재인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들이 버젓이 자리를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감사의 착수한 데 이어서 7월 28일에는 전현희 위원장의 이른바 상습지각 같은 복무 기강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감찰에 감사의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현희는 자신을 사퇴시키기 위한 표적감사라고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8월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의 당대표 선출이 유력한 인물입니다. 벌써 1차 예비선거를 했는데 압도적인 표차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야권 권력이자 또 미래 권력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또 성남지방경찰청 등에서 이재명 관련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에 특정 업체에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특계개발사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사팀이 상당수 교체된 뒤 사실상 수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밑에 있는 수사팀들 밑에까지 바뀌지 않으면 그동안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이재명을 봐주려고 그 위에 유동규, 나무, 정영학, 김만배 이런 사람만 딱 입겨놨는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밑에 실무수사팀이 바꿔야 되는데 그동안 검사 인사가 쭉쭉 내려가면서 이제 실무진까지 바뀌었다.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실무전들이 다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배임 혐의, 직권남용 혐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재명이 피해가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검찰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재명의 수사는 아주 성과가 제법 나올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의 변호사업이 대납 의혹 관련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은 경기 남부경찰청이 맡고 있고 감사원 역시도 문재인 정권 뿐만 아니라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감사 결과가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감사를 통해서 유동규 당시 성린도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재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 없다가 아니라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감사원이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3일 밝혀진 건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직원들에게 사업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지시했고 이로 인해서 민간업체가 약 3천억 원대의 투자이익을 독차지하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윗선이 바로 이재명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사가 이어지니까 지금 야당은 계속해서 반발했는데 그리고 반발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을 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저격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주율이 20%대까지 내려앉자 이게 이제 정면으로 수사를 못하게 방해하려고 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옹천 민주당 의원은 7월 중순에 지금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 또 탈북어민 북송 사건 이게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호탄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대대적인 사정정복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조옹천 의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장동 사건이나 성남FC 후원금 사건,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월선 원정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 모두 전정권과 관련된 사건들을 아마 일제히 검찰 수사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사정작업은 이렇게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검찰들이라 원래 하는 일들이라서 조용하게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깊숙하게 수사를 아주 다방면이 하고 있고 그래서 나오면 나중에 그걸 대통령이든 총리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누구든지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그 방식도 검찰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나서서 여기에 잘못된 거 이런 걸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또는 잘못된 걸 스스로 고해의 성사를 하듯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 점 여기에 경찰과 검찰과 감사원이 함께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사정보다 못지않게 깊숙하게 하고 있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겠는데 8월 달에 일단은 이재명에 대한 일단의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보에 대한 평가 사정 어떻게 할지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